한 잔 사 간식 먹자 고고해요 자 흠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많이 먹어 흠 네 아줌마 네 저는 잘 지내요 덕분에 엄마 기일도 잘 당연한걸 뭘 그나저나 우리 아들은 떠났죠? 아 아니요 아직 아직 있어요? 짐 풀자마자 아니지 짐도 안 푼 가방 그대로 메고 떠나던 놈인데 좋은가 보네 네? 제가요? 아 그럴 리가 아 아니 우리 아들이 소라씨랑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왜요? 소라씨는 불편한거구나? 아 그게 아니라 진짜 신기하네 우리 아들 역마살이 풀릴라나 실은 아버지도 좀 변하셨거든 글쎄 시를 다시 쓰기 시작하셨어 아빠가요? 고마워요 소라씨 우리 가족이 돼줘서 가족 응 광국뽕이랑 가족? 아니 내가 뭐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피가 섞였어 뭐가 섞였어? 어휴 이세 시를 다시 쓰기 시작하셨어 아니야 아빠가 어떻게 다시 찾은 행복인데 어서와 아 집에나 기다리는 사람 하나쯤 있는 건데 뭐 그 정도까진 괜찮지 않을까 아 모르겠다 아 아 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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